천혜명은 또 모바일이지만 PC버전도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PC버전이지만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도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당중하고 나서 제가 따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냐면 오늘은 PVP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라서 커 말할 시간이 없을 거 같아가지고 제가 제 스타일로 조금 바꿔서 만들어와봤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이제 바꿔서 좀 가도록 할게요 다행히 지급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얼굴에서 제가 만든 걸로다가 이렇게 얼굴을 조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요걸로 해서 이쁘죠? 귀엽죠? 제가 만들었는데 어때요? 잘 만들었죠? 이걸로 해서 이제 얼굴을 변경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결투 PVP에요 PVP에 1대1, 5대5, 40대40 백인 생존 1대 종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2시에서 20, 40까지라고 써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이미 익숙한 배틀로얄 형식이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MMORPG지만 백인의 생존 배틀로얄 형식으로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까 해보니까 개인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은 팀을 매칭을 해주더라고요 뭐.. 익숙하죠? 요즘에는 이런 식의 배틀로얄 형식이 MMORPG에도 다 적용이 되는 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똑같아요! 어 이거는 뭐지? 어 이거 뭐야? 어 어 뒤에 왔는데 지금 눈치를 못 채신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막기를 쓴 다음에 빠져나가면서 저는 딜러이기 때문에 자굴의 장사 없이 오케이 한 명 잡았고 브라이언 씨가 일단 물약을 최대한 먹고 어 왔다 이걸 닿으면 피가 달아가지고 이거에 아까 마지막에 한 번 죽어봤거든요 생각보다 피가 많이 달아가지고 어 일단 저기에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뒤에 숨어있다가 쟤네들이 싸우는 거를 가서 어? 일단 막기로 한 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궁까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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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우리 펴났다 우리 펴났다 죽은 줄 알았네 저 사람을 먼저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저기 싸움 났다 일단 나비공주님 야 나비공주님 뭐 뭐야 나비공주 죽었어? 어? 아이고 두 명이다 상대는 아이고 나 들어가야돼 개아퍼 2500따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무는 물 Ac 무는 이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막혔어가지고 오씨 막은 다음에 오씨 망했다 밖으로 나왔다 아! 이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대참사 아 이게 시간만 좀 많으면 커마도 좀 바꾸고 상전도 구경하고 이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전 아까 사실 상점메탑 봐서 머리 위에 있는 토끼나 좀 데리고 갈까 마칭이 조금 안 잡히니까 금방 사오겠습니다. 뭐를 아까 봤냐면 이거 어때요? 이거 참을 수 있나? 이 토끼? 팬더? 음... 팬더보다는 토끼! 귀엽죠? 이런 걸 하나 응 착용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예쁜 걸 아까 하나 더 봤는데 아 막 나비가 주위에 날아다니는 거였는데? 특별했들?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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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요 이거? 이것도 있긴 한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예쁘지 않나? 음... 님들이 뭐라 하든 살거임 왜냐하면 난 이미 아까 방송하기 전에 미리 다 골라온 거니까 잊지 어 이것도 살까?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오~! 어때요? 어때요? 솔직히 솔직히 개쩔죠? 내가 커마한 거 이쁘지 시간만 더 있었으면 내가 커마 더 잘해 올 자식 있는데 랜덤이고 작은 동물은 뭐지? 작은 동물 장착은 뭐야? 비상식명이러니 아, X! 어, 뭐야? 뭐야~! 아 동물인 척 하는 거였어? 신원들이 좀 많이 갈렸는데? 4번, 5번 만나야 되는데? 아니야 망하지는 않았어. 어 잠깐만. 2명밖에 없나? 와 2명이니까 너무 잡기가 쉽다. 붙어다녀야 돼 진짜. 어 뭐야 우리 옆에 누웠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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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해줘 구조해줘.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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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야 이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피 없어? 야 죽지마 야야야. 나도 누웠어 나도 나. 나 자에요. 나. 아니 이러면 안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끝에서. 끝에서. 아이씨. 이 사람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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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기술을 몰랐어. 이거 안 써봐서. 아 그냥 창될 걸. 와 이거 꼭 잡아야 돼. 이런 노출놈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어 뭐야. 어 뭐야. 우와. 고수다 고수 살려주세요. 살려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천의 명을 또 모바일이었고요.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컴화 잘했죠? 진짜 잘했죠? 은돌이 6.6kg야. 머리 올리면 나 죽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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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한국국토정보공사